이슬람을 진정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 무슬림이 되었을 때는 무슬림의 삶을 사라질 때는 그 사람은 절대 자살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흐름을 사라질 때 흐름을 사라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왜요? 왜냐하면 흐름을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쉽게 흔히 볼 수 있는데 무슬림이 아닌 비 무슬림들 불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다쳤을 때 어떻게 처진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